아 아 아 이쁩니다 이쁘요 보안선을 되서 주시면 되고요 얘는 여기 바람면에서 왼쪽 너무 이뻐요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 봐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중장볼이에요 정병 받으시고요 오일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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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지나 어떻게 아 너무 좋아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이쁩니다 이뻐요 아니 방송국에서도 뵀었는데 너무 아름다우신데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미치겠어요 네 딴 때 보지 말고 나만 봐요 김원윤씨 네 자 오늘 2018 소리바다 베스트 K뮤즈에 또 참석을 해주시고 빛내려 주로 오셨는데 소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지민씨 일단 너무 이 자리가 영광스럽고요 저희가 처음 오는거거든요 소리바다 너무 좋은 모습 꼭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우리 혜정씨 네 지금 너무 설레는데 오랜만에 무대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쩜 뭘 먹고 이렇게 예쁜거에요 얘기 좀 해주세요 뭘 드신거에요 물만 먹어도 이뻐집니다 이분들은 그렇습니까? 물만 먹어도 이뻐져요 아 그렇습니까? 우리 소리연씨 또 어디 여행 안가세요? 갔다왔어요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멤버 지민언니하고 신현언니하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또 다른 계획 없으신가요? 네 아직은 없고 멤버들이랑 같이 활동 준비하고 열심히 활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늘 무대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게 있는지 뭐 없어요? 네 민아씨 뭐 얘기 오늘 저희가 무대의상 또 살짝씩 멤버 몇명 바꿔두고 아 진짜요? 그러면 포인트가 그걸 좀 유심히 보면 되겠네요 네 색깔도 좀 화사한거 아 기대됩니다 네 아 저는 사실 오늘 오기전에 네네 어떤 모습으로 올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상이세요 하하하하 왜 저러는거야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남편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결혼한 사이인데 네 사실은 저희가 AOA 왕팬이구요 너무 좋아해서 그런거에요 자 오늘 멋진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왜 말을 끊어요 저는 콘서트도 갔다오고요 다 했다고요 그래요 네 AOA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얼굴이 빨개지는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